. . 여기에 숨어있어요 혼자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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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봤어? 수박? 이거 봐봐 대박 그치? 이거 뭐야 이거? 이건 더 커 은아 봤어? 엄청 큰 수박 봤죠? 보토이 보토이 내 딸 보토이 근데 먹을거 고기 없을텐데? 수.. 수박과 보토이 강아지 미니티 꼬리 왜 남산이 됐어? 또 뭘 보고 놀래서 꼬리가 남성인 너구리 됐어 꼬리 불러요? 꼬리 진짜 너구리 됐어 날씨가 흐려요 비 좋은 방으로 올 것도 없고 오늘은 수박 수확하려고 진짜 수박 이번 거는 좀 커요 이 아이는 좀 아직도 작지만 좀 작죠? 근데 배꼽도 예뻐요 맛있어 보이지? 빰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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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수박 복둥아 슬랑 먹자 오 들었어 수박 소리 쩍 갈라지는 소리 빰빠밤 갈라졌어 색상은 벚둥이 수박 줘야 되는데 어떻게 썰지? 음 맛있는 냄새 빰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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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남자가 이거는 내꺼 내가 복둥이꺼 빰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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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먹어봐야 돼 빰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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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빰빠밤 빰치 빰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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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m 빰 obwohl 빰빠밤 빰빠밤 빰 아이 잡수라고 엄마가 부르면은 매끈매끈 와서 잡수지 니가 제일 좋아하는 수작이잖아 하하 옥상에서 딴 수박이야 워싱글 나 맛있다 했잖아 나 맛있다 했잖아 맛있지? 과장 때문에 이거 뭐냐면요 복동이 생일에 복동이 생일선물로 샀던 수박 그 씨로 심은거에요 이거 엄청 많네 이거 또 심으면 또 날거 아니야 이거는 둘 다 할거 아니야 두 번째 씨면 씨부터 새까맣지 않아서 슈퍽 아니야 왜 되지 이 정도면 끝에 안싹